한국국제교류재단은 중동 지역 한류펜이 10년 사이 13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가 미국과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영토 확장을 한 것인데요. 중동은 이슬람이 근본인 나라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대중문화를 터부시해온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를 한국이 바꿔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럴 수 있는 이유에는 2017년 빈살만 왕세자가 집권 후 석유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문화와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데 있었죠. 그리고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협력 국가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하다고 소문난 한국을 선정한 것인데요. 그 덕분에 블랙핑크의 월드투어가 중동에서 열리기도 하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개막식에 BTS의 전국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류를 수용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잘 두드러지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는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국가의 수도는 아부다비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두바이는 국제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AE는 사실 7개의 구성군주제로 부족 통치자가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끄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자유도 인권에 대한 자유도 없는 나라죠. 실제로 인권단체의 말에 의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이 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측정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 세계자유보고서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류가 퍼지면서 UAE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콘서트의 남녀 혼석 관람이 케이팝 콘서트 이후로 처음으로 허용된 데에 이어 여성 가수의 콘서트의 남성들의 입장도 처음으로 허용됐죠. 그럼 대체 왜 중동에서 한류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가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게 바로 중동에서는 서방의 문화보다 한류가 문화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손님을 비롯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도 예의가 바른 나라이고 그렇다 보니 한국 드라마에 담긴 우리들의 모습이 중동에서 먹힌다는 것이었죠. 또 다소 거칠 언어가 난무하는 서양 음악과는 달리 케이팝은 부드러우면서 감성적이라 건전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동에서 케이팝 콘서트가 열렸을 때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이 많았다는데요. 이제는 한국 문화는 온 가족이 즐기는 대중문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해 집착까지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UA 여성들이 이제 발리우드나 헐리우드보다 한국 문화에 더 집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예샤 알자와드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화 전체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를 보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말하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UA에 있는 친구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동생과 함께 새로운 문구를 연습합니다. 알자와드리는 헐리우드와 발리우드를 제외한 한국 문화에 점점 더 집착하는 중동 여성 중 한 명이며 UAE 국가는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AE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중동 여성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까지 할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꼽았죠.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다 보니 여성들은 억압되어 있는데 그걸 K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어린 소녀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에 빠진 뒤 아예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몰입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더욱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문화는 줄 수 없던 문화적 공백을 한국이 채워줬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헐리우드와는 달리 귀엽고 수줍은 방식으로 로맨스를 다룹니다. 수많은 중동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가 서양 드라마에 비해 언어나 내용 면에서 깔끔하다면서 한국의 로맨스를 찬양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케이 드라마는 주로 가족 구성원, 사회계층의 차이, 삼각관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가족을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과 부합해 더욱 아랍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중동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접근 방식, 낭만주의, 아름다운 풍경, 선의학을 이기는 스토리라인 모두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알자와들이 또한 나는 2015년부터 한국 컨텐츠가 아주 새롭고 신선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줄거리는 사람들을 점점 더 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외국의 헐리우드든 발리우드든 캐릭터만 바꿔서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고 그게 또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성공 요인의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한류가 큰 열풍이라고 말했습니다. UAE의 약 3만 5천명의 팬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BTS의 팬페이지와 같은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더욱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UAE의 케이팝에 대한 집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당연히 케이팝이 언제 UAE에 처음으로 유입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동방신기 등 케이팝 아이돌들은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뒤 2000년대 중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죠. UAE에서 열린 최초의 케이팝 공연 중 하나는 서인영과 나인뮤지스가 아부다비 그랑프리 축하 행사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아레나에서는 판도를 바꿔버릴 정도의 케이콘이 열렸죠. 여기에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세계적인 스타까진 아니었지만 인기가 있던 BTS와 태연 규현 등 유명 아이돌들이 공연했죠. 아마 이때부터 한류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한류는 중동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어필이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UAE의 여성들은 남자보다 집에 더 많이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문화를 소비하기가 어려운데에 비해 미디어 소비의 경우에는 자신들도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였던 것입니다. UAE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는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녀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UAE 대학에 왔을 때 한국 문화의 인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길 원하는 많은 소녀들이 나에게 접근했죠. 게다가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교실에서, 구내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호스텔에서도 들리는 건 한국 배우들과 케이팝에 대한 대화뿐이었어요. 드라마 및 SNS에서 아이돌의 최근 근황들을 확인하면서요라고 말했죠. 이처럼 많은 중동 여성들은 다양한 어플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스로 언어 학습을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인들과 친해지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UAE는 한국의 문화가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퍼지기보다 SNS와 입소문으로만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케이팝이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서만 그 인기가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BTS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미국에서도 케이팝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유럽, 심지어 중동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에서 이처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무척이나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관광 분유에서 한류와 결합해 제2의 중동 붐을 확산시킬 절호의 기회인데요. 앞으로도 중동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